18장 18장 사도행전 18장 5조를 보겠습니다 18장 5조를 보시면 거기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메 여기까지 딱 끊었죠 여기까지 끊고 보고하고 바울이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제 여전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약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뭘 준가합니까? 바울은 늘 전도를 받는 대상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질구려하게 여러가지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취자로 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것만 잘 증명할 수 있으면 사실 거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런데 유대인들은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를 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면 빌라도의 재판 때 유대인들이 저 피를 우리에게 돌려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바로 그 말을 돌려주고 있는 그들의 말을 바울이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애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줄을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데 누가 회심하고 돌아옵니까? 회당장! 회당장이 회심하고 회당을 회당장 정도 되려고 하면 율법에 굉장한 심취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회당장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회당장이 회심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한 사례를 예로 든 건데 그만큼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의 보금사역이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왜냐면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죠 지금 많은 핍박도 가운데 있으니까 회당장이 회심하고 돌아올 정도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박해들이 있었겠죠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런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 얼마요? 1년 반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바울이 정착해가면서 고린도에서 보금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 지역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한 거점으로 여기면서 바울을 지금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이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애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어 입을 열고 살 때 바울이 변론하고자 하는데 재판하는 중이에요 갈리오 아가야 총독 고린도 지역의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로마인이죠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형사 재판이라든지 그런 것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맞는데 만일 문제가 언어 명칭 너희 법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인 것이라면 민족에 대한 문제라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느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갈리오가 그때 당시에 철학자 세베카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공정하게 현명하게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 냅니다 바울을 고수했던 유대인들을 쫓아 냅니다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8절에 보면 회당장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보였죠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굴 세웠나요? 소수데네를 세웠는데 소수데네가 지금 여기서 법정 앞에서 맞아요 이 두 번째 후임이었던 그리스보의 후임이었던 회당장 소수데네까지 바울에게 포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영향력이 영향력을 끼쳤던 거죠 고린도 지역에서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리하니라 18절 이제 안디옥으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간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복귀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타고 수리아으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자 이제 중요합니다 바울이 일찍이 뭐가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으므로 갠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갠그리아입니다 우선 갠그리아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항구 두 개의 큰 항구 중에 하나가 갠그리아의 항구입니다 저기서 배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 거죠 시리아 안디옥 교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 소원을 한 것이 일찍이 소원을 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일찍이 소원을 한 것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갠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니까 이제 소원을 마무리하는 거죠 마무리하는 거 일찍이 소원이 있었는데 머리를 깎는 거니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소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고린도 전서와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원래 헬라 지역에 헬레니즘이란 것 자체가 되게 인간의 자유, 무제한적 자유, 윤리적 개념보다 인간의 자유를 훨씬 더 신봉하는 개념이 헬레니즘이거든요 헬라 철학이거든요 사실 지금도 렌상스 이후에 우리가 복고주의 이게 다 그리스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현대 서구가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 사상이라는 게 그리스적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적 사상에서 핵심은 뭐냐면 인본주의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게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퇴폐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영역까지도 오히려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존중해서 그런 것까지도 사실 너무 지나치게 가버린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항구 도시고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퇴폐적인 부분은 훨씬 더 심각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고린도 출신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굉장히 퇴폐적인, 잘 노는 사람이다 그런 수거로 사용되어졌다고 해요 당시에 그런 정도로 아주 퇴폐적이고 향락이 가득했던 그런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무언가를 소원했던 겁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면 바로 나시린 소원인 거죠 나시린 소원을 보면 회망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에 어느 때까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시린 규약 중에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런 규약이 있는데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 고린도 문화에 휩쓸리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에 자기를 잘 보호하면서 거룩하게 사역을 잘 한 겁니다 그리고 머리도 삭도를 대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고린도 사역이 끝났으니까 고린도 사역을 끝내고 이제 내가 다시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이제 그런 다짐을 하는 의미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소원을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이 그러면서 바울이 배를 타고 쭉 가이사레로 올라가서 다시 시리아로 안디오 교회로 복귀하는 이야기가 19절부터 나옵니다 자 19절 봅시다 19절 자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베라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뜨시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제 에베소 지옥을 잠깐 들렀다가 가이사레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입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18장 23절부터 해서 21장 1절까지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3차 전도여행은 주로 에베소에서 거의 다 진행이 되죠 자 18장 23절부터 2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고린도 전서와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말씀해 보니까 24절 보니까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먼저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죠 자 먼저 그 앞에 23절에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와 땅을 다녔다고 합니다 저 지역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지역 그리고 24절에 알렉산드리아 얘기가 나오는데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70인경 70인경의 히브리어가 헬라우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의 70인 번역이죠 근데 그 번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대도서관 관장에 의해서 도서관 관장이 주도로 해서 70인경 번역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의 이름을 딴 거죠 알렉산드 대왕의 이름을 딴 지역이죠 그래서 이집트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알렉산드 대왕이 여기를 헬라 교육도시로 바꿔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무역도시와 함께 헬라 철학을 공부하는 대도서관이 있는 그 헬라 제국 중에서 가장 큰 대도서관이 있는 그런 교육도시로 성장을 시킵니다 알렉산드 대왕이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드 지역이 헬라 철학의 헬레니즘이 아주 뛰어난 아주 그냥 헬라 철학이 번성한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는데 거기에서 출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수사하게 뛰어나고 헬라 철학에 뛰어난 웅변에 뛰어난 그런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에베소로 갔다는 거예요 에베소로에 그래서 24절 에베소의 이름이 그 다음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언변이 좋고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니까 또 뭐예요? 성경이 능통하다 이 성경 무슨 성경이에요? 이때 당시 신학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이 능통한 유대인 그러면서 동시에 언변이 좋고 헬라적 수사학에 뛰어난 레토릭이 강한 그리고 헬레니즘 철학 헬라 철학도 그리스 철학도 뛰어난 자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히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래서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또 예수를 믿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막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다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어느 정도 구약 성경을 아주 알레고리컬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풀 수 있는 사람 많았는데 바울처럼 성령론에 입각해서 성령을 중심으로 입각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증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울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바울의 수제자들이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었는데 말은 잘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데 반은 아는데 좀 더 정확하게 몰라 뭘 정확하게 몰라요 구원론 중심으로 한 성령론을 잘 몰라요 구속사적 중심으로 한 성령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게 그 말인 겁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서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메 어디로 가요 아가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으로 가고 바울은 에베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볼로파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이 수사가 뛰어나서 말을 잘하고 또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 중에 열광주의 파들이 많았거든요 헬레니즘을 신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를 쫓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아볼로파를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셨다가 이 기억을 킵해 두셨다가 고린도 전설을 볼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구요 어쨌든 그렇게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자 27절로 다시 돌아와서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그가 가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자 다시 19장 1절로 돌아와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제가 앞에 말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성령과 대조되는 표현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아직 성령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거야 성령에 대한 체험과 깊은 지식의 체험을 또 구속사적으로 연결시켜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쭉 살펴왔던 바울의 신화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계의 세례를 베피며 백성에게 말하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것 예수로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예언다하니 모두 열두 사람 좀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성령을 받게 하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잘 풀어서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여기는 에베소입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그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얼마 동안요? 2년 앞에 고린도는 1년 6개월 에베소는 2년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바울이 사역을 했죠 왜일까요?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에베소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면 성지순례를 가시면 꼭 가게 되는 유적지입니다 에베소에 큰 신전이 있었어요 에베소는 어떤 지옥이었냐면 로마의 3대 여신 중에 하나인 출산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모신 신전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여신이죠 아데미 여신 3대 여신은 뭘까요? 제우스의 와이프 헤라 헤라 헤라면 화장품이 화장품이 생각나시죠? 헤라 그리고 우리가 아테네 아테네 우리가 선교할 때 살펴봤듯이 아테네도 여신입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 아테네는 사랑의 여신이고 아르테미스는 출산의 여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을 모셨고요 큰 신을 모셨고요 그래서 종교도시인데 클리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사랑을 나눴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우노 나나미의 책을 보면 클리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에베소 지역에 쇼핑하러 자주 갔어요 오늘날처럼 청담동에 명품거리라든지 청담동에 있는 거 맞나요? 명품을 안 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아주 쇼핑에 화려한 도시 그런 도시가 또 에베소였거든요 그래서 시우노 나나미의 책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한 도시 대도시였고요 로마의 5대 도시 중에 하나 소아시아의 수도 인구 25만 명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관련이 많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근무했었고 목회했었고 디모데도 목회를 했었고 그래서 에베소는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 지역의 부흥을 누가 일으켰느냐 누가 이 에베소의 선교의 털을 닦았느냐 바울이 닦은 겁니다 그 이야기가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바울이 사역을 한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만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의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계와의 일구바들도 일구바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래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리고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사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의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 그러니까 주술 도구 그 이방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태웠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라고 합니다 얼마 정도 되는 규모일까요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 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5만이니까 대충 하루 일당 10만원이라고 치면 5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회계의 부흥운동이 있었다는 말인 것이죠 이와 같이 주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호응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 그렇게 큰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선 이와 함께 이와 함께